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역은 성수, 성수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이번역은 성수, 성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종로, 청년리,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성수역입니다. 성수역입니다. 왼쪽은 오른쪽입니다.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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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다음역은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전ordinate grey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unveiling 발laud Adles 건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부평구청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This stop is Kongok University. Kongok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The door is out of National Park. Please put your back everywhere. anecdotal Dominic Park. wirklich drone! Amworks both be 만나서 y'all.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9위 광진구청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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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doors are on you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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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송파구청역입니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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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문 닫으니 추리문 닫으니 추리문 닫으니 추리문 닫으니 추리문 닫으니 추리 operator 추리문 닫으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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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고속터미널이나 대화, 중앙고은병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구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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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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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삼성 무역센터 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추리문 닫습니다. 삼성, World Trade Center, Seoul. The doors are on your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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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문 닫으니 추리문 닫으니 추리문 닫으니 추리문 닫으니 추리는 다 pike 추리문 닫으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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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오른쪽입니다. 하늘을 저장해 두는 소리인데, 하늘이 고き 십자가가 남겨서 희석이 지지 않 ew거지 않지만 하늘을 사랑하며 하늘을 사랑한다. 하늘을 힘을 두고 하늘은 우리의 나의 춤을KA 하늘을 향해 두고 하늘을 향해 두고 이번 역은 사당,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당국에나 오이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사당, 사당.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four. The door is on your right. The door is on your right. The door is open. The door is open. You can transfer to the door. This door is open. The door is open. So the door is open. The door is op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낙성대, 낙성대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낙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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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성대. 낙성대, 낙성대, 낙성대. 낙성대, 낙성대. 낙성대, 낙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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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서울대 입구, 관악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추리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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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봉천, 봉천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봉천, 봉천. The doors are on your left. ей 의지外 elevation. flew와 직위 الIVE あRon이 입을 계산 with horse. 추리문 닫습니다. 추리문 닫습니다. 추리문 닫습니다. 추리문 닫습니다. 추리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신림. 신림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왼쪽입니다. 신림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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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Starting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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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구로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구로 디지털 단지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 다음 역은 대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대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대리문은 오른쪽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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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산 방면은 1호선으로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까치산의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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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역은 합정. 합정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합정역입니다. 이번역은 합정. 합정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응암이나 봉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합정역입니다. 합정역입니다. 합정역은 오른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합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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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홍대 입구, 홍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방면은 공항철도로. 문산이나 용산, 용문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경의 중앙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탔습니다. 출입문 탔습니다. 이번 역은 신촌, 신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촌, 신촌,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신촌, 신촌, 신촌장. 이 역은 신촌, 신촌역입니다. 이 역은 전등차와 신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추리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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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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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충정로, 경기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방하라 산일동, 마천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충정로, 경기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이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의 은혜선입니다. 추리문 닫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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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천안이나 인천,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추리문 탓습니다. 추리문 탓습니다. 추리문 탓 추리문 탓 추리문 탓 이번 역은 을지로 입구. 을지로 입구역입니다. 내리실물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을지로 일가. 을지로 일가.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lef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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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을지로 사가, 을지로 사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방 하나 상일동, 마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을지로 사가, 을지로 사가, 을지로 사가,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I'm here to join the school bus, and I will be left to right. This is a few of you who need to travel. 잠시만요.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This stop is 동대문 History and Culture Park 동대문 History and Culture Park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4 or line number 5 You can transfer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5 The door is open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6 The door is open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6 The door is open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6 이번 역은 신당, 신당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응압이나 보마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상황심리, 상황심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상황심리, 상황심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일 así,NO.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역은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황화, 상일동, 마천방면은 5호선으로, 문산이나 용산, 용문방면은 경의, 중앙선으로, 수서, 수원 방면은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왕십리는 오른쪽입니다. 왕십리는 오른쪽입니다.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한양대, 한양대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이 시각은 한양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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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뚝섬, 뚝섬역입니다. 내리실무는 오른쪽입니다. 서울숲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한양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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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투리문 닫으니 투리문 닫으니 희망 가득한 아름 안고서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행복 찾은 날에는 우리 친구 서울부터 권선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참역인 성수, 성수역입니다. 잠시 사당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다음 열차로 갈아타시고 동대문이나 의정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운은 성수입니다. 성수, 마지막 운은 여기에서 신설동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당 간팀과 사당 간팀을 가득합니다. 당신이 사당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의 우선 운은 성수입니다. 성수, 성수 estiver. 이제 정수, 정수駅입니다. 추리문 닫습니다. 추리문 닫습니다. 추리문 닫습니다. 추리문 닫습니다.